안녕하세요. 세무실무 5번 특강의 남희숙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전 시간에 우리가 받으러 온 온장을 정리를 좀 했었는데 지금 이 온장 정리하고 난 뒤에 이제 예수금도 정리를 했고 인건비, 예금도 정리를 했거든요. 그런데 온장 정리하는 과정에 우리가 제가 255라는 코드, 기타 코드로 모아놓은 게 있잖아요. 그러면 이 모아놓은 코드를 이번 시간에는 정리를 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. 그 모아놓은 코드를, 기타 코드를 맨 처음에 이거를 모아놓은 상태로 그냥 보내버리면 안 돼요.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타 코드를 줄여가지고 외상 때 자는 마치고 난 다음에 보내야 되는데 만약 이대로 보내놓으면 아니 그 3월 31일 날 세금계산서가 있는데 그것도 정리 안 하고 그냥 보내냐고 이렇게 짜증을 많이 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다 정리한 다음에 기타 코드 거래처에 보내서 거래처에서 이제 이 기타 코드를 맞춰줘야 돼요. 저희는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이 많잖아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맞춰주고 이 거래처에 이 기타 코드 맞추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지금 이 회사 일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. 3월 달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을 하기 때문에 이 거래처 코드 보내는 상태에서 나는 다른 일을 찾기 위한 그런 과정을 하고 만약에 이 거래처에서 기타 코드가 잘 정리해서 오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비로소 외상 미출금 잔액 리스트가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이럴 때 이제 또 이면지에 출력을 해서 최종 잔액이 또 틀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. 이제 이 기타 코드하고 잘 정리를 했는데 이제 모든 개정 과목이 다 정리되고 난 뒤에는 이제 학계 잔액 시단표로 개정 과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그 과정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. 맨 처음에는 이제 학계 잔액 시단표를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온시적으로 이면지로 출력을 해서 밑줄을 그어야 내가 개정 과목을 맞춰야 될 거를 그리고 옆에다 색칠을 하는데 요즘에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색깔을 색칠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맨 처음에는 노란색으로 칠했다가 맞춰지면 하나씩 이렇게 다른 색으로 바꾸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여기 보면 이 회사가 한 50억 정도 된 회사인데 현금을 한번 보시면 현금이 흐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600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면 달치면 한 50만 원? 이 정도밖에 안 쓰잖아요. 이거는 뭐냐면 적격증빙 수치가 법인이기 때문에 잘 진행하고 있는 회사이고 또 관리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 업무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데요. 밑에 빨갛게 유형자산 보이죠. 이거는 제가 학계 잔액 시단표에서 강가상각을 보세요. 이런 얘기를 전 시간에 했을 거예요. 여기 각각 코드를 차량 운방구 누르면 취득된 부분이 보입니다. 그러면 차량 운방구 취득된 강가상각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돼요. 강가상각 명세서를 작성해서 장부상 반영을 하는데 반영하고 난 뒤에 꼭 학계 잔액 시단표에 들어와서 잔액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 대체적으로 확인을 안 해가지고 부속명세서가 틀어진 경우가 좀 있거든요.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학계 잔액 시단표를 검토를 하다 보면 자본금이 보입니다. 이 자본금도 어떻게 된 거냐면 또 자본금도 검토하는 과정이 있어요. 물론 증자나 이런 거 했으면 그냥 소류를 반영시키면 되는데 통장에서도 보이거든요. 그런데 통장에서도 보이는데 통장 정리하느라고 바쁜데 자본금까지 볼 시간이 없어요. 그럴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뭐를 보냐 법무사 수수료를 봅니다. 법무사 수수료에는 자산 취득 비용도 있지만 그 외에 자본증자와 관련 그런 소류들이 비용으로 있거든요. 그러면 그 비용을 찾아서 자본금을 제대로 정정을 해주고 등기부 등본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건설회사는 자본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. 면허 때문에 기준 자본금 그 금액을 때문에 자본금이 중요해서 이런 부분도 잘 정리하면 되고 이제 계정 잔액 명세서가 어느 정도 맞춰졌으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보여요. 그러면 현금 흐름이 보인 상태에서는 어떤 일을 또 진행하냐 지금 법인세 준비 안내문만 보낸 상태에서 예상 세금을 안 알려줬잖아요. 이 예상 때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는 사장님한테 돈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예상 세금을 뽑아드려야 돼요. 이런 과정이 자산 결산 부속 명세서 잔액 명세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. 이제 예상 때 잔액 맞추는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시고요. 결산을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세무실무 5분 특강의 남민숙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